짠 짠 짠 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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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따르라고 아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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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잖아 다음 내리실 역은 수원 수원역입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그러잖아 이제 수원이면 부산까지 언제 가요 금방 가 걱정하지 마 저희 늦는 거 아니에요 아휴 늦으면 혹시 늦으면 내가 책임질게 아 그리고 그거 좀 늦었다고 사표라도 쓰라고 그럴까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아휴 여보세요 아 예 잠시만 잠깐 전화 통화 좀 하고 급한 일이세요?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아 별거 아니세요? 예 회장님 지금 열차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늦는 거야? 아휴 죄송합니다 저 KTX를 탔어야 되는데 무궁화호를 타서요 병철이 때문에 뭐? 아니 한시가 급한데 왜 무궁화호를 탄 거야? 아니 병철이가 출장 갈 때는 천천히 가면서 가락국수도 먹고 호두과자도 먹고 칙칙폭폭 딱인가 그것도 해야 된다면서 가방에 술도 잔뜩 쌓았더라고요 뭐? 아니 송진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? 아 없는 거죠 예 이게 출장을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하여튼 저 이번이 잘못되면 책임지고 둘 다 사표네 아니 사표가 아니라 회장님 여보소 아이씨 큰일났나 맥주나 핑치리가 좋아하는 거이세 맥주나 핑치리가 좋아하는 거이세 아니 아버님 여기 웬일이세요? 아이 병철이 주라고 좀 가지고 왔지 아이 다 흘렸네 다시 가지고 올게 아니 아버님 아니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아범은 어디 갔어? 아이 잠깐 화장실 갔어요 사표 쓰러 갔어요? 아니 아버님 저 사표예요 아 뭐 먹고 사나? 아니 아버님 저기 제가 찾을게요 다른 일 찾으라고? 아니 여기서 다른 일 찾으라고? 갖고 살라면 찾아야 돼 아니 아버님 그 사표로 쓰고 그게 무슨 말씀이야? 저희 병철이도 이제 다 알았구나 아 뭐요? 큰일났네 아버지 저 이제 다른 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9인 광고란에 사진 좀 올려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? 대나이 93 달리는 기차 안 내 삶도 끝을 향해 달린다 아이 그럼 올리게 뭘 올리시냐 아버지 아니 아버지 인증사설로 올리시는 게 아니라 저를 올리실 거라고요 저를 만수무가가가세 아니 아니 아버지 아버지가 만수무가가가세 나를 저를 올려달라고 저를 올려달라고 나를 올려달라고 왜 이래서 왜 이래서 아버지 말이야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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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를 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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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진짜 불편해